보면 어 비디오 보여주네? 아 여기 무슨 집이 있네요? 양도 있고 뭐 이런 곳에 머드팟이라는데 진흙으로 만들어진 집 같아요 조그만 애들 사네 여기서 어? 양들이다 이제 피젯이 몬스터들은 어..뭐라야될까? 담장을 지를 만큼 똑똑하지 않을 거라고 하네요 담장 넘자고 합니다 주인공이 이제 양이네요 양 대화 못하나? 못하네요 그러면 계속 갈게요 여기 마을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기 있다고 하네요 피젯이 어 이제 제 조그만의 어머니인가봐요 아기도 있고 엄마 왔네요 엄마 왔네요 이제 엄마가 너 다쳤으면 내가 뭘 할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 이제 꼬마아이가 주인공을 보고 자기를 여기까지 따라왔다고 하네요 하하 이제 이제 쟤드 저 쟤 쟤가 어떻게 담장을 넘었냐고 물어봤는데 뭐 키가 높으니까 쉽게 넘어왔죠 아 그리고 이제 피젯이 나는 날 수 있다고 하네요 주인공이 그 주인공이 그걸 그 어머 저기 어머니에게 말하라고 하네요 이제 피젯은 날 수 있어서 담장을 쉽게 넘어왔 수는 있는데 이제 이제 저기 아주머니가 숟가락 있다고 도망가라고 하네요 그 숟가락 쓴다고 숟가락 써서 떼인다고 그래서 주인공이 아들을 구출했다고 합니다 아 이름이 보보네요 그래서 당분간 따라왔다고 말하고요 그래서 얼마나 멀리 나갔냐고 아주머니가 물어봅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그래서 아 아주머니는 이제 주인공하고 피젯이 땅 위에서 왔다고 온 아 온 걸 알고 있네요 아 아 소개하고요 이제 주인공이 더스트하고 피젯이라고 그리고 이제 동굴 안에 몬스터들을 조사하러 왔다고 합니다 아 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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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리라고 하네요 아 이제 어머니가 혼내는 것 같아요 아 주걱으로 때리기 전에 빨리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합니다 아 이제 얘가 주인공 보고 우리들을 도와줄 수 있다고 하네요 아 이제 어머니는 도움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아빠가 아빠가 죽는다고 하네요 뭐 아빠한테 무슨 일이 있나봐요 뭐 아 우리 흘린 물이 가고 가고 아 그래서 그 물을 아 이제 꼬마아이가 아버지가 많이 아프 아프고 어 뭐라 해야 되나 우물이 다 말라가지고 이제 물을 찾으러 밖으로 나간 거네요 아 아 몇 주 전에 이 물들이 없어졌다고 하네요 말라가지고 마마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몬스터들이 땅 위로 나오는 것과 물이 마른 것과 관계가 있을건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서 몬스터들이 아무래도 그 물을 찾기 위해 그 땅 위로 나온다고 그렇게 추측을 하네요 그래서 이제 나온다고 그렇게 추측을 하네요 레이디? 숙녀와 얘기를 해보라는데 아 늙은 할머니 분이신가봐요 아 늙은 할머니 분이신가봐요 아무튼 여전히 많이 기지없어 그리고 우리 사실은 그 점에서 이 분이신가봐요 아무래도 그 숙녀인지 할머니인지 그분이 대화를 하러 가봐야될 것 같아요 미션하면서 테스트 그분이 자막이 이 분이신가 아무래도 아들 이 분이 내 남편이 그러면 이 분이신가봐요 아 제 꼬마의 아버지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 숙녀분에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지만 이 집에도 들어갈 수 있네요 들어와 볼까 아 여기 아버지가 누워 계시네요 아 잘 조용하게 자고 있다고 그냥 놔두자고 하고 그럼 저는 갈게요 오른쪽으로 밑에 위에 미션이 있네 얘 오 얜 누구지 이쁜 고양이라고 하네요 피젯이다 이렇게 물어보는데 오 날아다니는 고양이다 아 주인공도 이제 피젯이 뭔지 모른다고 하네요 주인공도 아 님벳이라고 하네요 고양이가 아니고 님벳이 뭔가 박쥐인데 영어로 하여튼 간에 님벳이란가 보네요 아 원한다고 하네요 아 이제 무서워하네요 피젯이 저 꼬마의 이름은 스모밥이라고 합니다 스모밥? 죄송합니다 피젯은 장난감이 아니라고 하네요 오우 내가 원한다고 하네요 저 얘기해요 내가 너와 함께 교환한다고 합니다 피젯이랑 그 다음에 무슨 상자 같은 걸 갖고 있다고 하네요 리드의 박스 리드의 박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인형은 어떠냐고 물어보는데요 아무래도 인형 괜찮은 것 같습니다 퀘스트가 새로 생겼네요 그러면 오우 아 밑으로 떨어질 뻔해가지고 제가 소리 지른 거예요 다운? 여기로 내려갈 수 있나? 아무래도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? 위에는 저 모르는데 어 이거 돌이네요 이거 어떻게 한지 까먹었는데 일단 여기 못 가나봐요 여기는 저 어떻게 한지 까먹었어요 나중에 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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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공략을 또 제가 봐서 알아내야겠어요 이게 게임이 오래 한 작원에 한지가 오래돼가지고 여기에 할아버지가 있으시네요 어? 어 뭐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몽구스? 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 이제 주인공이 그 숙녀의 방으로 가는 길이라 물어보네요 그렇다고 하는데 아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이 길을 막아뒀네요 몬스터들이 어 못 오게 그래가지고 이제 주인공에게 여기 좁은 곳에 갈 순 없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뒤에 버섯이 자라네요 뭐지 신기하다 니마토드라는 몬스터이네요 아 그 때 피젯이 물어보는데 할아버지가 대답을 안해줘요 뭐지 이게? 어 슬라이더를 해서 지나갈 수 있다고 하는데 아 주인공은 이제 다른 길을 찾는다네요 아 이제 레드 레조넌스 보석을 주네요 하하 아 그러네요 피젯이 이러는데 어 그 뭐지 여기 땅 지하 지하동굴에 또 지하 지하가 있냐고 물어보네요 근데 그게 어떻게 말이 되는지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데 피젯이 모르겠어요 지하동굴 안에 지하실이 있나 모르겠네요 하여튼 간에 스펙 아 아 얘도 얘도 피젯 이 할아버지도 피젯을 원하네요 어 어 잠시만요 이 할아버지가 퀘스트 받은 것 같네 할아버지가 뭐라 하셨냐면 이제 저기 막대기 있죠 이 막대기를 때릴 때 쓰는데요 뭘 때릴 때 쓰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어 던전 탐험하면서 때리는 막대기 찾아달라고 합니다 혹시 쓰읍 보면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집인 것 같네요 여기 퀘스트 있네 지금 퀘스트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쓰읍 어 이 퀘스트는 나중에 받기로 하고 저 위로 올라와 볼게요 저 위에 뭐인지 궁금하니까 여기 폭탄으로 때리는 거네요 여기는 위로 올라오면 뭐가 있을까 아 던 던전? 잠시만요 시작점은 아닐건데 이제 어루라마루로 올라가는 길인 것 같아요 여기가 한번 올라가 올라가 보겠습니다 뭐가 있는지 보게 그러네요 위로 올라가는 거네요 어 양 뭐지? 양을 모았네요 양을 어떻게 모았지? 양을 어떻게 모았지? 아 하하하하 피젯이 지금 지금 양을 너 인벤토리에 넣냐고 물어보네요 그러게 어떻게 큰 양을 인벤토리에 넣었을까요? 뭐 그래서? 왜? 이렇게 물어보네요 주인공이 그래서 피젯이 어어 알겠어 이러네요 하하 얘 개그에요 개그 두립쳐요 그래서 이 게임이 좀 이렇게 좀 재미있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폭탄인데 넘어가면 되고요 이쪽으로는 못 가는 것 같네요 그러면 한번 밖으로 나가볼게요 오 몬스터 있네 한방에 죽여버렸어 저거 얻고 가겠다 여기로 나가면 어 여기로 나오면 뭐 뭐 아 이렇게 나오네요 지도가 그럼 여기서 계속 해야죠 나가는 장소가 두 군데가 있네요 이름이 머드팟이랍니다 지역이 그러면 잠시만요 어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래 한 것 같아요 저게 게임을 저장하고 끝내겠습니다 더스트 되게 재밌는 게임 같아요 이제 22% 끝냈다고 했는데 할게 많네요 고맙습니다